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아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압력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압력이 높아 내가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높일 수가 없어요 압력이 높은 곳은 내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딪치니까 공기랑 일단 척도에 분류했을 때 변인 척도 있으니까 그냥 C는 뭐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변인 척도 중요하대요 지금 벨을 올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연락이 왔네 그래서 변인 척도 해서 변씨인 척도 비동에 서명했다 비동 아파트에 계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동 서명 이렇게 하면 비동 서명 비 왜 비를 먼저 했냐면 비율 속도가 답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2025가 2022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지도사 문제로 해가지고 선의지가 빈칸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